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 TOP 8 어떤 나라가 흡연율이 가장 높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장 8위 영국 7위 캐나다 6위 미국 5위 중국 4위 인도 3위 독일 2위 스페인 1위 러시아 대한민국 흡연율은 2009년 27.3%에서 2021년 19.3%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남성은 31.3% 여성은 6.9% 흥미로운 점은 남성 흡연자는 매년 꾸준히 감소세지만 여성 흡연자는 매년 수치가 증감하면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흡연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다양한 주제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